출애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기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노예시대 피제사와 나의 24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고 계시합니다 이 구원 속에는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구원 속에 참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구원 속에 참 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어요 참된 행복은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바로 재와 사당과 치욕 배경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이 근본 문제는 크리스도로 말미야마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재와 사당과 치욕 배경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드러난 육신적인 삶인 것지만은 아니에요 이 속에서의 배경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본을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은 크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도 이 연약을 붙잡게 될 때 여기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함께 실제적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를 붙잡게 될 은약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을 든다면 4경의 1장 1절 크리스도 여러분 지금 메시지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크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 4경의 1장 1절에는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1장 3절 오직 성령의 능력 1장 8절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죠 예수 생명이고요 진짜 근세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근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근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근능을 받는다 참된 예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근세, 예수 능력에 대한 부분들 이 사실을 가진 이 자체가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감사할 수밖에 진짜 다른 것에서 의해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과는 이 자체에 의해서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참된 승리는 뭐냐 참된 행복은 근본 문제 해결되면서 시작되어지고 참된 승리는 어디서 찾아 나오느냐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들을 하는 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어제 성경 본문을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참된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날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거기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에 이제 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33장 26절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을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그의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늘을 타고 그의 궁창에서 그의 위험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음 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팔이 어디에? 내 아래에 있도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애 된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면 아마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입니다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으심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망할래야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연결해서 같이 본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을 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적을 쫓으시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원수마귀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아비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원수마귀예요 불신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저와 이뤄낸 원수마귀가 아비가 아니라 뭡니까?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시는도다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근세가 우리의 걸음 앞에 묶여지고 꺾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게 첨된 승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그하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그하며 마지막에 그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8절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시는 곳으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이슬을 내리시는 거다 여러분 이슬을 내리는 것은 내리는 줄 모르고 다 젖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본 2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뭐가 되신다고요? 칼이 되신다 했어요 영적사함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신다 그리스도로 말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참된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주셨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와 함께 마지막에 정말 참된 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높은 곳을 어떻게 되나 봐요? 발버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공자들을 살리는 승공자 엘리트들을 살리는 엘리트 그들의 높은 곳을 발른 여러분 정말로 참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한 축복 가운데 다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가진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가진 남은 자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참된 승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정복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것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티모델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냈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는 그 순간의 모든 것 다 이미 내 안에 모든 것 끝났고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지역사들을 증가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것이 있다면 지난 통요 핵심 때에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구원 받은 자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구원 받은 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구원 받은 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시간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시간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월요일날 검찰에 있어가지고 또 구역에 검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응답들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발걸음 옮겨서 오고 가는 걸음 속에 이 시간에 잠시라도 앉아서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자 속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 속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영적인 안테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살리게 되는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 랩런트 데이 때에 주신 메시지 핵심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실제로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니까 정말로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파수망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내 개인에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요 삼시대의 축복이 내게, 이거는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과 삼시대의 응답이 일어난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어나는 이 석사가 우리 개인에게 성룡 축복만 하며 함께 여기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배경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 사실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현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이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데 뭐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느냐 문제를 당하면 확인되어지고 갈등을 당하면 확인되어지고 위기를 당하면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요 늘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있고요 우리 인생에 가다 보면 삶에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 속에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딱 누려지면 내가 현장에 가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딱 보여져요 갈등들이 있다 실제로 갈등이 딱 오면 그것 통해서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위기가 딱 온다 아 이게 기회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고 구역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그때 있을 때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급에 노예되었다 애급 시대에 노예되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노예되어 있었어요 옛날부터 노예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노예 시대의 피제사와 나의 24 이 노예 시대가 애급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론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의 일이라는 것 노예된 것은 지금의 일이라는 것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과 구원반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리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인 비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열심히 사는데 지금 애급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노예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결국 애급 시대에 노예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는 것 지금 포인트는 지금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근본 문제 속에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믿는 성도들 쳐져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쳐져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인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불행의 시작과 불행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4등의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틈타는 불행의 통로입니다 이걸 모르고 불신자들은 뭔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상태 6가지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 지금 노예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노예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왜 이곳에서 빠져서 못 빠져나오느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현장 다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 유인물의 본론에 보면 피원약이란 뭐냐?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말해요 피원약은 뭐냐? 실제로 그게 세 가지로 나오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피원약은 뭐냐? 애급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애급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애급의 노예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급의 노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결국 강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애급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강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는 그 본론에 들어가서 일본의 피원약은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은약입니다 그게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나의 것 원제 사건이죠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나의 것 중심한 것 내 피림 사건 나의 것 중심한 것 창세기 6장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놓고 달려가잖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제 사건 창세기 6장 내 피림 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3장은 원제 사건으로 나의 것 창세기 6장 내 피림 사건으로 나의 것을 중심하는 것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나의 미래 중심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여기서 악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지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지나와요 어떤 면에서 알면서도 못 빠지나와요 악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서 나에게 심었기 때문에 못 빠지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나와요 유일한 이름은 피어냐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단의 세방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 노예되었다 단순히 이건 겉으로 보이게 애급에 노예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뎀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급에 세상에 노예되었다라는 것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유아 살해 정책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많은 애급의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이래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지금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을 현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데 전부 다 세상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름이 바로 편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는다 그 정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강냐에서 해방받는 것 강냐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약계를 주었고요 또 승냐께 승막을 알게 하시고 강냐길에 갔더니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새해 질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냐에서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출애극기고요 그리고 강냐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기중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은약계 승막 이 모든 세 절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냐길을 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보면 전부 다 예배에 대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축복을 놓고 세워져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숙입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해서 민숙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시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민숙이고요 신명기서는 아예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애급에서의 각인들, 강냐길을 걸어가면서 있었던 체질들, 뿌리들 그것 때문에 결국 체질이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꾸라는 것 그게 각인과 뿌리와 완전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라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의 마지막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모압 강냐에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본 본문은 신명기서의 결론이지만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각인을 바꾸라 애급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면서 체질이 되어있던 그 각인들을 바꾸라는 것 그런 가운데 강냐길을 걸어가라는 동안에 무언가 모르게 뿌리 내려진 게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체질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명기를 통해서 각인을 바꾸라는 것 그리고 추력기, 레이기, 민숙이, 신명기 결국 강냐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피원약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전부 다 피원약에 대한 부분들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피원약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노예에서 애급의 노예에서 이건 세상의 노예죠 세상의 노예에서 세상은 결국은 세상의 노예에 되어 있다는 말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노예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공중건세 잡은 약한 사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냐에서의 해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피원약을 붙잡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힘만 얻으면 됩니다 힘만 기르면 됩니다 어떻게 힘을 기르느냐 삼구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만 기르면 돼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추보를 이룰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돼요 힘이 없어서 못 누려요 혹이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을 기르면 힘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언제 해결된 줄도 모르고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혹이나 뭔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도 놔두고요 우리가 응답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빠져요 아시겠어요? 응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데 응답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에 쉽게 쉽게 빠지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이 따라와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혹이나 여러분 뭔가 모르는 가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혹이나 여러분에게는 질병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특별히 영적 문제에 내가 해결하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자꾸 빠져요 일단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다 어떤 면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뭔가 조급하거든요 갈급하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답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게 나도 모르게 혹해서 쉽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단에게 쉽게 빠져드는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 치유되어야 됩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힘을 얻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언제 치유된지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리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놓고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뭐 하느냐 힘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방법이 있다면 393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레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놓아야 되었던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구원 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히 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로 보게 하시고 그게 다불어 주신 피원약 구원과 함께 구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 이 비밀들을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 자신들이 성공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참된 해방받는 그 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걸음이 이 이유 때문에 복이 있음을 압니다 오직 유일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종들 그릇그릇마다 참된 행복 참된 승리 참된 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를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검찰에 모인 모든 검찰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이들이 섬기는 검찰과 또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